일상 캐프리 사발 면이지 않을까? 육기장이죠. 라면은 신라면이죠. 목소리로? 홍준이는 농구장 가고 싶어요. 야물 못 하고라도 목소리도 어떻게 맞추니? 1번 1번 하겠습니다 얼굴을 보면 이 친구는 이런 목소리를 내겠다. 이분이 이쁘네요 목소리 맞추는 건 80% 맞아요. 맞췄죠. 사람 얼굴을 맞춰. 얼굴까지 맞춰야 돼? 자신 없는데 별로.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세션! 오늘 들려주셔서 1회 목소리 맞추기 경기에 우리 8명의 선수는 정정당당하게 대외 규정을 준수하며 최선을 다해 경기에 기만큼을 선수합니다. 아이고 기대돼.